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참으로 한심한 자기 스스로가 착한 줄 아는 악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못된 형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무능한 본인 때문인 건데 계속 헛다리만 짚다가 결국 이혼당하는 남자. 원제. 형수님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로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형수님께서 형과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저희 아내에게 격일로 간병을 하자고 하셨답니다. 저희 아내는 회사를 이틀에 한 번씩 빠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간병인을 쓰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형수님이 친척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아픈 시어머니를 버리겠다고 한 아주 나쁜 며느리로 모함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모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희 아내는 직장을 다녀서 간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쓰겠다고 한 거라고 했더니 친척들은요. 저희 아내가 직장 다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직장 다니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주부인 형수님 본인만 간병 독박 쓸까봐 저희 아내를 모아만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간병을 하더라도 친자식인 형과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런 우리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저희 아내만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은 형수님이 간병을 한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 때문인가 무조건 형수편만 들고 있어요. 형수님이 평생 직장을 안 다녀본 사람이라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희 아내가 간병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형도 저도 직장 때문에 간병은 불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간병인을 쓰고 싶은데요. 형수님이 간병인을 쓰면 그거는 어머니를 버리는 행위다 이러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막 몰아가니까 형도 간병인을 쓰자는 말을 잘 못해요. 형수님 눈치만 보고 결국 저희 아내만 나쁜 며느리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희 아내는 이런 형수님한테 학을 띈 건지 이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형수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가족들에게 했더니 어머니와 형은 그래도 핏줄이라고 제가 정말로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저희 아내 눈치를 보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형수님은 역시 남이라서 그런건지 제가 이혼을 당하든 말든 딱 자기 기분대로만 하고 저희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서 아니 오히려 이혼 당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 아내도 이런 형수님한테 맞대응을 하니까 형수님은 계속 친척들에게 아이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풍비박살이 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저희 아내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연을 끊지 않는 한 형수님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텐데 형수님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 중 한쪽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형수님은 같은 며느리끼리 왜 이렇게 적대심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신혼 때도 저희 아내한테 제 전여친이 모델 같았다 아니 죄송합니다. 모텔 아닙니다. 제 전여친이 모델 같았다며 이상한 막 벌소리를 해가지고 아내 기분 완전 개잡치게 만들더니 왜 자꾸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거기다가 제가 형수님한테 형수님께 뭐라고 하면 엄청 서럽게 울어가지고 막 형하고도 싸움이 나고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되는 걸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랄지 똥 싸고 자빠졌네. 인간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이게 왜 니네 형수 때문이냐. 장난해? 등신같은 너 때문이지. 아니 너는 이혼당해도 싸다. 2번 당신 뭡니까? 미친건가요? 아니 남편 맞아요? 도대체 왜 형수가 아내를 건드리게 그냥 놔둡니까? 형과 의자를 각오로 형수를 찾아가서 엎었어야죠. 끝장을 보라고. 지금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니네 형수가 동서 니네 아내를 미친듯이 괴롭히고 있는 건데 정작 남편인 스니는 형수한테 아무런 말을 못하니 그러니 니네 형수도 마음 놓고 패악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스니 부모님은 뭐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 정리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어른들이 어른 구실을 못하고 윗사람이 윗사람 구실을 못하고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세상에 이런 거지같은 짓구석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나라도 이혼합니다. 나라도. 너 같은 놈이랑 못 살아요. 무슨 수를 쓰든 형이랑 사생결단을 내든 치고받고 싸우든 네 마누라 앞으로는 절대 못 건들게 만드세요. 두 번 다시는 전화나 얼굴 못 보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명절 포함해서 어? 만약 형이 먼저 온다고 하면 스니는 처갓 댁으로 가라고요. 지금 지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데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대댓글 그래 이 싸움의 발단은 니네 형수가 맞아. 그런데 그냥 푸닥거리로 끝낼 거를 이렇게 전쟁으로 키운 건 바로 너야.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네. 네가 남편이냐? 넌 그냥 이혼당해도 싸다. 3번 만약 우리 신랑 같았으면 형이랑 시원하게 한 판 싸웠을 겁니다. 야 이 미친인가라. 네 마누라 간수 제대로 해. 내 마누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요. 스니는 형이랑 연 끌을 각오로 아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네가 남편이니까요. 니네 형수는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즉 잘난 자기 동사한테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아니 형수 우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형이랑 싸우는 게 무섭냐고. 그럼 네 마누라는 어떤 게 무서울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지같은 모함을 받는 중인데. 어? 지금 이딴 게 무섭다고 징진대는 남편이라니. 정뚝 떨어진다.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못 살아요. 5번 야 이딴 게 남편이라니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오네. 징징거리기만 할 줄 알지. 아내를 지켜줄 생각을 아예 없어. 뭐야 이거? 6번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의 특징. 지가 제일 나쁘고 제일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가 최고 그지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내가 이딴 모함을 밟고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업고 난리를 치든지 무서워요. 이랄지. 더군다나 이제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때문에 그렇다. 형수님 때문에 그렇다. 어쩌고 저쩌고. 꼬라지 보니까 이혼 확정이네. 아니 꼭 당해라 이혼. 7번 저기요. 본인도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묻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봐도 니네 형수가 아내의 시기 질투하고 자격지심에 괴롭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니면 그게 안 보이나요? 그냥 형수가 간병한다니까 그것만 기특해 보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기요. 여자들이 결혼생활하는 동안 시댁 쪽 일을 참는 건 딱 하나. 오로지 바로 남편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만약 저희 형부가 저희 남편을 힘들게 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는요. 앞뒤 안 보고 남편부터 보호할 겁니다. 언니랑 틀어질 관계, 괘씸해할 형부 그리고 우리의 눈치를 볼 부모님 마음까지 싹 다 제끼둘 거라고요. 내 남편이 먼저라고 중간 역할 못해가지고 배우자 힘들게 하는 거 이거는요. 무조건 남편 혹은 아내 탓입니다. 이거를 알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나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네가 남편이에요? 참 그지 같죠? 제가 처음에 자기 스스로가 착한 줄 아는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악인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나쁜 줄 알고 그걸 막 갑질해가면서 남들 괴롭히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진상들이 있고 똑같은 진상이고 악인인데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류 중에 특징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말을 좀 예쁘게 한다는 거지. 내용 자체는 그지 같은데 말투가 예쁘다는 거예요. 있으니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형수가 자기 가정을 박살내고 있는 악의 원흉인데 형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겠습니까? 나는 착하다는 거야. 나는 착하다는 거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내 가족들 피가 마르는 건 몰라주고 밖에서만 호인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밖에서는 아이고 김 사장은 참 착해요. 호인이야. 이러면서 막 우쭈쭈 받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자식 며느리 아니 자식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도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된다니까.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로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